준비됐습니까? 편의점을 털어라. 마음껏 털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감코 지내서 해 주시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출발. 편의점 출발. 갑시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쪽에 여기 매점이거든요. 카트 없어, 카트? 이 매점을 터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여기 바구니 없어요, 바구니. 바구니. 바구니 있대. 바구니 있대, 바구니. 바구니를 찾습니다. 김동현, 바구니를 찾아요. 이거는, 이거는. 문화, 이건 문화 하나만 주세요. 이건 멋진 거. 먹어. 일단 핫도그부터 하나씩 때립시다. 핫도그부터 하나씩 때립시다. 핫도그부터 하나씩 때려. 일단 때려, 일단 때려. 핫도그 먼저 때려요. 많이 줘. 핫도그 깔끔하게 정리하자. 핫도그, 핫도그. 나 핫바, 핫바, 핫바. 다시 먹어야지. 이거 먼저 드시고 저거 털어야죠. 이것도, 이것도. 이거 하나 더 먹으려고? 이거 다 같이 계산됩니까, 사장님? 다 같이, 다 같이 결제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자. 핫도그, 나 핫바, 핫바, 핫바. 김준현 좋아요. 이런 거 좋아. 이건 뭐 좀 숨어줘야 되지 않아요? 끈질기게. 육포. 육포 좋아, 육포 좋아. 일단 한번 빼고 갈게요. 잠시만요. 다 같이 먹어야지? 봐서. 이거 뭐야, 압박스를 들고 나면 어떡해. 다 같이 먹는 거니까. 야, 이거 좀. 그 대신 경기장 갈 때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에이. 김동현. 야, 애기 거. 분명히 이런 애들이 있었다니까, 애기 거. 퓨이 되게 좋아해, 퓨이. 퓨이 되게 좋아해. 퓨이 춤, 퓨이 춤 되게 좋아해. 모태범, 선물 부름인가요? 이거, 이거. 내려서 바닥에 들어오세요. 바닥에 들어오세요. 쇼핑백 같아요, 쇼핑백. 버스 내릴 때 만약에 과자가 한 톤이라도 나온다. 어금니 하나씩이야. 어금니 하나씩. 약간 협박 들어오는데. 필요해 보기에 좋은 거. 이제 마감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잠깐만요. 지금 여기 저희가 계산대에. 계산대 여기까지만 간주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슨 이거지. 이 젤리를 몇 개를 산 거야? 야, 이거 너무 사재기 아니냐? 야, 이 젤리 누구야, 이거? 야, 이걸 통째로 가져왔네, 젤리를. 저 누구야. 성지호. 아, 못 해보. 아, 못 해보. 팀을 위해서. 아, 못 해보. 아, 못 해보. 아, 정말. 이거 누가 이렇게 많이 넣냐? 야, 이거. 와, 저거 뭐야. X다리 누구야, X다리. X다리 누구야. 야, 이거 X다리 진짜 이거. 이거 PC방에서 많이 파는 건데. 저 정도면 좀 놀 줄 아는 사람인데? 네, 저 정도. 다 됐습니까? 아, 여긴 끝났습니다. 자, 여기 매점 꼭 끝났습니다. 드디어. 매점 꼭 끝났어요. 계산하는데 20분 걸렸어, 20분. 매점 꼭 끝났고. 자, 카드를 놔드립니다. 자, 세 장 카드인데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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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 맞다, 맞다. 뭐야? 뭐야? 아멘